안녕하세요. 네, 엽기적인 그녀에서 견우 역을 맡은 주원입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 그녀 역할을 맡은 오현서입니다. 견우라옵니다. 좀처럼 사극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엽기 발랄한 캐릭터고요. 로맨스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정치적인 면과 액션도 있고 제 심장으로 움직일 운명의 여인을 만난다면 조선 사대부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분이시네요. 정인이라도 생긴 겐가? 정인이 아니라 왼수일세. 가지 마세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지요. 제가 마마를 지켜드릴 겁니다. 제가 마마를 지켜드릴 겁니다. 제가 마마를 지켜드릴 겁니다. 내가 마마를 지켜드릴 겁니다.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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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man,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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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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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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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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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ê her. 그 부분은 제가 마마를 Cab Еуже khôngde기 위해